너 그거 아닌 첫 번째, 수류탄처럼 던지는 소화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일명 던지는 소화기라 불리는 정식 명칭으로는 투청용 간이 소화용구. 파랑, 빨간, 초록색 등의 다양한 액체가 얇은 유리 용기 속에 담긴 마치 장난감 같은 모습인데요. 자, 그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한 뒤 불이 난 곳에 통째로 던지면 끝. 그럼 불을 끄는 소화 능력은 어떨까요? 먼저 드럼통 속에 불이 났을 경우입니다. 드럼통 불을 향해 투척. 눈 감축할 사이 불이 꺼진 놀라운 모습. 위력이 참 좋네요. 야, 저거 좋다. 그럼 얘기 한번 하잖아. 그럼 좀 더 활약이 센 휘발유 화재는 어떨까요? 거센 휘발유 불길을 향해 던져보겠습니다. 단번에 새빨간 불길을 하얗게 잠재워 버린 놀라운 소화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것은 약 600세스의 고농축 소화액이 탄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것인데요. 바로 이럴 때 쓰면 아주 효과적이겠군요. 불길이 너무 세서 일반 소화기로는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경우. 그리고 소화기 작동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들은 멀리서 던지기만 하면 끝. 소화기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던지는 소화기도 있다는 사실.